안녕하세요. PGA 클래스 A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PGA 투어에서 우리 가끔 보면 공을 치면 쫙 볼트레이서 라고 해서 공 날아가는 라인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공이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몇 피트까지 올라갔다라는 숫자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몇 미터까지 나가는지에 대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데 선수들은 몇 미터까지 올라갔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연습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내에서는 높이까지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참고하는 게 발사각이라는 숫자인데요. 발사각이 여러분들께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지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쓰고 있는 장비에서는요. 위에서 네 번째 칸에 발사각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저는 보통 7번 하연을 치면 19도에서 21, 2도 정도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 정도의 높이로 공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을 치면 여기에서 이렇게 출발을 시켰을 때 그날 허리가 좀 부드럽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높은 탄도로 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발사각을 보면 19.4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방향을 보지 않고 숫자만 의식을 해서 친다고 하면 19.4도보다 공이 낮게 나가면 이렇게 해서 각도를 보게 되면 지금 굉장히 극단적으로 비교를 했는데 저는 19.4도 한 20도, 21도 칠 때 가장 똑바로 나가는데요. 지금은 14.8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이 완전히 왼쪽으로 나갔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약간 몸을 뒤로 젖히는 형태로 해서 샷을 했어요. 그랬더니 22도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 19도에서 20도 정도가 나오면 공을 똑바로 날릴 수가 있고 그 각도보다 크면 우측으로 밀리고 그 각도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잡아당겨지는구나 라고 해서 숫자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그 숫자를 참고로 해서 그때의 느낌을 내 몸이 느끼게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공을 치면 거의 탄도가 평범하게 제가 보이죠. 제가 생각할 땐 이 정도 탄도면 괜찮다 싶을 때 보면 20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19, 20 그런데 선수들을 보면 거의 일정하게 쳐요. 그래서 같은 70대 타수 같은 72타를 쳤다 하더라도 게임이 끝나고 나면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약간 레벨의 차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볼탄도를 일정하게 치는 선수들은 굉장히 무서운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PGA 투어, 유로피언 투어, 그리고 LPGA 투어, KLPGA 투어 정말 일부에 뛰고 있는 그런 선수들은요. 그러한 탄도가 정말 일정하게 나가는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뭐 저같이 연습 안 하고 스코어만 잘 낼 수 있는 그런 꼭 잘 내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퍼들은 대체로 이렇게 낮게 쳐도 가운데로 볼을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잘 치는 골퍼예요. 그럼 이제 그런 말씀 하시겠죠. 이빙호 프로가 골프는 끝날 때 딱 한 칸만 보면 된다면서 뭘 그걸 신경을 써?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쉬운 코스에서는 같은 스코어를 칠 수가 있는데 정말 어려운 코스에 가잖아요. 그러면 탄도를 일정하게 치는 선수들의 그 샷 스킬을 정말 절감하게 돼요. 저게 왜 필요한지. 만약에 정말 그린이 딱딱한 상황에는 이런 선수들은요. 보통 19도로 치는 선수였다면 이걸 갖다가 스스로가 이렇게 해서 같은 패턴의 손의 로테이션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을 해서 같이 똑바로 치지만 지금은 21.6도까지 끌어올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탄도 조절을 하면서 공을 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드리는 레슨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실외 연습장에서는 불가능해요. 실외 연습장에서는 불가능한데 요즘같이 추울 때 골프 존이나 연습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가서 꼭 스크린만 치실 게 아니라 한번 연습모드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엔 드라이버 가볼까요? 드라이버를 그냥 말씀을 미리 안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탄도를 쳤을 때 몇 도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편하게 친다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정도의 탄도 그리고 운 좋게 방향도 좋았는데요. 이때 보니까 한 14도 정도가 나오네요. 14도 정도가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느낌 말고 그냥 한번 막 쳐보겠습니다. 약간 낮은 탄도로 친다고 생각을 하면 약간 왼쪽으로 가겠죠? 아무래도 좀 낮은 탄도가 되니까 발사각이 아까 14도였는데 지금은 거리는 비슷하게 나갔지만 발사각이 10.31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완전히 말도 안 되게 쳤죠.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날아갔죠. 그럼 발사각이 이건 뭐 17.45도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다른 장비에서는 거의 19도에 육박하는 그 정도의 발사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스윙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인디케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참고할 수 있는 그래서 아 내가 가장 좋은 느낌은 14도 정도인데 그때는 내가 평소보다는 어깨를 약간 떨군다는 느낌이었어. 아 그럼 내가 평소에 너무 이렇게 덮어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스윙을 교정을 하는 거예요. 약간 아래에서 위로 치는 형태로 이렇게 치죠. 그러면 지금 약간 우측으로 클럽페이스가 돌돌았기 때문에 밀리는 형태는 나왔지만 한번 출발각을 한번 볼까요? 발사각을 그랬더니 13.34도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 이 정도 탄도가 나오게 치려면 내가 몸의 느낌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숫자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높이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숫자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스윙 모양을 교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 나가는 탄도떼에 스윙을 만들었죠. 내가 가장 편하게 친다는 그런 탄도떼로 공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느낌일 때가 몇 도냐 하고 보니까 13도, 12도, 14도 아 이 정도일 때가 가장 편하구나. 그런 각도가 나왔다면 그걸로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골퍼들은 한 2, 3도 정도의 갭을 두면서 그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것보다 낮으면 공을 왼쪽으로 감기고 그것보다 높으면 우측으로 밀리고 왼쪽으로 당겨지면 약간 몸이 이런 식으로 덮여들어가는 거고 그것보다 높으면 뒤집어지는 거고 이걸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연습을 할 때 막연하게 공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서 막 이렇게 비비고 저렇게 비비고 해가지고 맞춰치는 것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숫자를 나한테 대입을 시키면서 아 이럴 때 이렇게 느낌이 오는구나. 그리고 아무리 똑같은 스윙을 해도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공이 너무 바깥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탄도를 띄울 수 있을 것 같죠. 오히려 탄도를 못 띄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 때려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정확한 정타를 칠 수 없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그날 정타존도 내가 왜 지금 똑같은 스윙을 하는데 자꾸 같은 높이 안 나오지? 그럴 때는 공의 위치도 과감하게 내 몸 쪽으로 더 넣어서 정타율을 높이는 그런 샷을 선택을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샷을 해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탄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뭐 매번 저한테 드라이버 잘 치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뭐 드라이버 미스 안 하는 법 가르쳐주세요. 뽕샷 안 나게 해주세요. 그런 질문은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하나하나 정리는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먼저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숫자를 활용한 실내에서 아주 내 스윙을 효율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흑대 구독 표정 ¿verdad? orgeous Bono Office